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은 오늘도 화분 올려봅니다. 할인에 할인을 더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신다육은 화분이나 다육이 바이소를 사시면 친환경 영양제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친환경 영양제는 엄청 좋으니까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20번부터 화분 갑니다. 자 얘는 오늘은 수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국내산이고요. 가루가 7.7 높이가 13.5, 4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갑니다. 재고가 많이 남지 않았네요. 얘는 이렇게 농분이고요. 살구미인이나 미인종류 식무는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물마름도 좋은 화분이에요. 자 220번 가루가 7.7 높이가 13.5, 4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갑니다. 221번 가루가 11 높이가 11.4개 세트에 5만원인데 4만 5천원에 살게 하겠습니다. 얘는 수제화분이고요. 각기 달리 생겼어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21번은 4개 세트에 5만원짜리 4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222번은 5개 세트에 6만원짜리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저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두개는 9.5 높이가 14고 앞에쪽에 세개는 11에 높이가 11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여기도 수제화분인데요. 생겼고 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렇게 농분이에요. 멋있죠? 네. 흰색 톤 난거하고 이색하고 두개 있구요. 이렇게 5개 세트에 6만원인데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222번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223번은 가루가 15 높이가 12.5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색깔은 이런 색깔이 있구요. 이거 색깔이 요렇게 두가지가 있고 요거 두깔이 세개 있고 다섯개 전부 있습니다. 자 223번 가루가 15 높이가 12.5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엄청 싸게 판매합니다. 224번도 가루가 15 높이가 11,000원짜리 9,00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얘는 엄청 많이 들어와갖고 엄청 많이 팔았어요. 9,000원씩 팔았는데 7,000원에 세일합니다. 제가 손목이 아직 안 나서서 요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어 다리도 있고 네 아주 저렴합니다. 자 224번 가루가 15 높이가 11,000원짜리 9,000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25번은 가루가 9 높이가 10.5 네 8,000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제가 영상에다 한번도 안올린 것 같은데 네 사각입니다. 색깔은 흰색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네 색깔이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여섯가지 정도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25번 가루가 9 높이가 10.5 8,00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사각이라 어 정말 좋습니다. 손으로 담았는데요.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라 참 잘 만들었죠. 자 226번 가루가 9 높이가 9.5 3,000원짜리입니다. 얘도 요렇게 자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226번도 가루가 9 높이가 9.5 3,000원짜리입니다. 자 227번은 가루가 15 높이가 10.5 만원짜리 9,000원에 세일합니다. 원래 얘가 12,000원짜리였는데 제가 만원씩에 팔았거든요. 근데 또 천원 할인해서 네 요렇게 네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227번 가루가 15 높이가 10.5 만원짜리 9,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228번 가루가 9.5 높이가 17.5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어 농분이고요. 네 국내분입니다. 오늘은 다 이렇게 색깔은 이색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색깔을 나눈 거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3개 4개 7개 전부 해서 7개 남았네요. 228번 가루가 9.5 높이가 17.5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229번 갑니다. 가루가 15.5 높이가 11만원짜리입니다. 얘는 어 가격이 제가 다운돼서 네 판매한 거라 네 요렇게 좀 삼각형으로 좀 요렇게 생겼는데요. 네 멋스럽습니다. 이런 색깔도 좋아하시는 분은 계시고 사이즈도 크고요. 자 229번 가루가 15.5 높이가 11만원짜리입니다. 230번 갑니다. 얘도 가루가 12 높이가 10.8 네 이거 8,000원에 팔라겠는데 제가 6,000원에 찍어 놨습니다. 자 요렇게 8,000원짜리인데 6,000원 네 입 있는 데가 어 좀 작은 사이즈가 있고요. 좀 큰 사이즈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는 한 10cm 좀 넘을 것 같고 얘는 12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30번 가루가 12 높이가 10.8 6,000원에 가겠습니다. 8,000원짜리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 적당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